김채연 의정치쇼 3부 새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경제도 혼줄나고 저도 혼줄나는 시간 혼줄경제 이광수 전 미네셋 애널리스트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 마음에 드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혼줄만 내주시면 안되고 솔루션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혼줄의 개념은 거기까지 연결돼야죠. 혼만 내는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냐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서 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죠. 다행히 이제 오늘 혼줄경제 첫 시간인데 그럴 줄 알고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저희 새 코너를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새로운 주식시장 관한 정책이 나왔어요. 금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날 어제 임시금융위원회 열어가지고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 다 모여서 정책을 발표한 거잖아요. 공매도 금지. 내년 6월까지. 일단. 이 역사상 네 번째라면서요. 공매도 금지.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금융위기나 아니면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3번 있었는데요. 이번이 4번이죠. 과거하고 다른 건 뭐냐면 막 시장이 엄청나게 매크로하게 그러니까 거시경제 차원에서 위축돼 있을 때 이런 공매도 금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거 때보다 조금 그런 분위기에서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 대표님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공매도가 뭔지보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투자자인데 A라는 주식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럼 미리 파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나중에 진짜 빠지면 더 싼 가격에 사서 빌려서 팔아요. 더 싸게 산 다음에 빌린 걸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빠지는 게 확실하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주가 빠지면 돈 잃잖아요 원래. 그런데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빠져도 돈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싸게 사서 그걸 갚아주는 방식이니까. 그럼 지금 1만 원일 때 팔아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실제로 8천 원으로 떨어져요. 그때 사서 갚아요. 1만 원으로 갚고 2천 원 차액이 나는 거죠. 그럼 차액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미 투자자는 못하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규모가 일단 컸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제한이 별로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한테 특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 이거 금지해줘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항상 주가가 빠질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 특히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2차전지 업황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실적이 하반기에 좀 나빠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주인데 이상하게 주가가 빠지는데 거기에서 변동 원인이 뭐였냐면 공매도 잔고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딱 일종의 인과관계를 떠나서 상관관계가 일시 보이는 거죠. 주가는 빠지는데 공매도 잔고는 많아진다? 그러면 공매도 때문에 빠진다. 그러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네요. 2차전지 주 특정 몇 가지 주에 대해서 아마 대표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이거 오브슈팅 너무 많이 올랐는데 빠질 것 같은데 개미 투자자들 조심하세요. 그런데 계속 들어갔잖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주가가 빠졌어요? 그렇죠. 빠질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 해서 차액을 봐요. 이득을. 그러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공매도 때문에 2차전지 주들이 더 빠진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관관계가 딱 그려지는 겁니다. 주가는 빠지는데 공매도는 많아지니까. 그러면 어제 일요일인데 급박하게 금융당국에서 이 정책을 내놓은 건 개미 투자자를 배려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투자 시장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예상치 못한 시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내용. 그래야 진짜로 효과를 미쳐요. 예를 들어서 막 논의하고 질질끈하고 나오면 그거 진짜로 효과 못 미쳐요. 그런데 빡 나와죠. 빡. 빡 나와야 실제로 주가도 오르고 의미 있는 정책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효과만 볼 때는 일요일에 팍 나온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에 확 터뜨린 거구나. 그럼 이거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몇 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공매도가 금지되니까. 또 하나 공매도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금은 팔지만 나중에 사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매도지만 나중에는 매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갚아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파는 건 줄고 나중에 살 사람들은 많아진 거니까. 그러면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죠. 정책 좀 효과는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런데요. 대표님 이런 얘기들 예전부터 공매도 금지한다 안다는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실제로 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공매도라는 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다 하는 글로벌 스탠다든데 우리가 이걸 금지하면 증시의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거 아니야?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 라는 얘기들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모습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이 한국 주식만 막 거래하시면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비중이? 네.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가능성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이에요.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어떤 제도적이런가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비중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2%밖에 안 돼? 그냥 다 팔아치워. 이럴 수 있다는 말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 증시를 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아예 그냥. 뭐 그 2% 갖다 왜 고민하냐. 그렇게 막 정책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제도 완비를 잘해서 외국인 투자들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대표적으로 msi msi 선진국 지수 이런 거 편입되면 30조 원 그냥 빡 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정책적이나 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기되면 갑자기 이러는 거죠. 매니저들이. 글로벌 매니저들이. 그냥 한국 주식 귀찮아. 팔아. 이러면. 이러면. 저기는 맨날 바뀌어. 공물도 하라고 그랬다가 말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손실이 아니에요. 불확실성이에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을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크게 보지 않을까. 결국에는 우리끼리 막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자들이 들어와야 물건 가격이 오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얘기 잘 들어보면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역기능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일단 한시적인. 한시적인 건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거 계속 없애는 거 아니다. 제도를 잘 완비해서 불법 공매도 같은 걸 시스템적으로 막고 이런 준비들을 착착하고 있다는 신호, 시그널을 계속 줄 필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우리 잘할 거야라는 그걸 해야죠. 그냥 막아놓고 그냥 그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요. 제도 정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강인균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개미들은요.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관과 외인들의 기한 없는 공매도랑 수기로 작성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막아달라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도적인 그런 어떤 보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신호를 계속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공매도. 그렇습니다. 빌리지도 않고 일단 팔고 보는 그런 공매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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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금지하는 게 우선이다. 제도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계속 앞으로 신호를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